4. 파의 요소 여기 원래 파였는데 파의 샵을 붙여서 이게 지금 G 메이저 스케일인데 파에 샵을 붙여야 메이저 스케일 느낌이 나요 샵이 대체,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샵을 붙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무조건 따져볼게요 방금 G같은 경우엔 쥐가 옥타브가 있고 여기서 미파하고 시도는 시도가 여기있고 미파가 여기있잖아요 근데 3,4는 그 위치에 와있어요 반음 간격이죠 근데 7,8 사실 우리가 여기에 반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치면 여기가 6,7이 반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샵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간격이 넓어지고 여기가 좁아지면서 메이저스케일에 소리가 나는 거죠 하나 더 만약에 A부터 해볼게요 A, B, C, G, A가 옥타브고 그럼 이 상태로 그냥 건반을 쓰면 그냥 내추럴 마이너 소리가 나죠 메이저스사운드로 만들고 싶으면 3,4,5,7,8을 반음인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그대로 쳤을 때 시도 그리고 미파가 여기 있죠 근데 얘가 3,4,7,8 여기랑 여기를 반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기호를 써야겠죠? 샵을 붙여서 샵을 써서 여기는 쉬워요 여기가 좁으니까 여기 넓히기 위해서 여기 샵을 붙여요 그럼 여기 좁아지죠 그럼 여기는 해결이 된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가 좁으니까 여기 샵을 붙였어요 여기는 해결이 됐지만 여기가 반응이 됐죠 그럼 여기로 반응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도 넓히기 위해서 샵을 붙여요 그럼 여기가 좁아지죠 그러면 샵을 3개 쓰는 상황이 된 거죠 A 메이저스케일은 샵을 3개 붙여야 되는 거예요 메이저스케일 사운드가 나죠? 샵 3개 붙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하나 따져보셔도 되는데 조금 빠른 방법이 있어요 뭐 오도권이라는 거라고 막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그거 보면 더 지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파도솔레라미시 이걸 외우세요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이게 뭐냐면 샵이 붙는 순서예요 우리가 5선지에 이렇게 있을 때 위에 샵을 붙여서 이게 어떤 조인지를 표기를 하는 건데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샵이 아무것도 안 붙는다는 거고 파에 하나 붙어 있으면 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것만 보고도 아 파에 샵이 붙는구나 그러면 무슨 키? G? G 메이저 G 메이저 키 G 메이저 키예요 그리고 방금 여기 샵 3개 붙은 거 볼까요? 그러면 샵 3개 파 도 솔 이런 순서대로 붙어요 도 솔만 붙지도 않고 도 솔만 붙지도 않아요 솔까지 붙었다는 건 파도 솔이 붙었다는 거예요 다 붙었다는 거죠 앞에 그러면은 지금 3개가 붙었을 때 이게 A A 메이저 스케일 음 그럼 2개 붙으면 볼까요? 그러면은 어 2개 붙으면 뭐 같아요? 음 아 모르겠다 2개 붙으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파하고 도만 샵을 붙이면 그냥 따져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나 둘 얘가 도인 것처럼 들리죠? 이게 D예요 지금 보면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샵이 붙은 거에 한음 위가 키예요 마지막 붙은 거에 그러면 파두솔레 남의 시를 외웠으면 어 샵 4개 붙었네? 파두솔레까지 붙었다 그럼 레 보다 하는 위 뭐죠? E E 그럼 E가 키가 되는 거예요 네 개 붙이면 음 그럼 여기는 B B 여기는 F F F샵 음 이거는 C C샵 그래서 일단 샵 붙이는 순서를 아셔야 키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샵 4개가 붙었어 무슨 키죠? 그러면은 E? 응 이게 E키 음 여기 3개 붙었으면 그러면은 A키? 응 A키 응 약간 보고 읽은 거 같네 어찌됐든 요것만 보고도 키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뻑골로 하면 플래시 붙는 순서예요 시미랄의 솔더파 어 이거는 C 하나에만 붙으면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바로 직전에 붙은 알파벳을 쓰면 돼요 이게 키예요 F키 그리고 샵이 두 개 붙으면 바로 직전에 붙은 거 그럼 C, 미 그래서 C B인데 여기에 플랫을 붙여요 B플랫키가 돼요 그리고 C, 미, 라까지 붙었으면 바로 직전에 붙은 거 E 근데 여기에 플랫을 붙이고 그리고 C, 미, 라에 여긴 뭐죠? A A 플랫 Sol까지 하면 D D플랫 여기는 여긴 G 어? G플랫 여기는 C플랫 그러면 F만 빼고 다 이렇게 플랫 붙여서 외우시면 돼요 이게 더 편해요 오도권 보고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얘가 왜 샵을 붙이는지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니까 조금 복잡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생각을 한번 잘 한번 해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다시 앞부터 보면은 몇 번 더 보세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한 거 같고 이해가 다 되게 편리하나? 모르면 댓글 달아주시면 네가 답글을 달고 최대한 난 답글 안 달고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는 곡에서 키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음악을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귀로 듣고 찾아야 되는데 귀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곡의 키를 찾아야 그 곡에 내가 악기를 얹을 수도 있고 뭐 편곡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